안녕하세요. 휘지입니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그레니 시간 찾아왔습니다. 그레니 같은 경우에 정말 오랜만에 대규모 업데이트가 이뤄졌습니다. 그동안 제작자분이 PC판만들이나 이것저것 다른 것들을 하시느라고 정작 모바일 쪽은 업데이트가 굉장히 뜸했어요. 찔끔찔끔 사소한 변경 정도만 있었고 이렇게 대규모 업데이트를 하는 것은 상당히 오랜만입니다. 일단 업데이트 내역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첫 번째 새로운 방이 또 생겼습니다. 여기 이런 게 생겨라는 곳이 좀 새롭게 그 방끼리 좀 연결이 되었어요. 그건 이따가 보도록 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펫이 또 추가가 되었습니다. 바로 까마귀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떤 것들이 추가되는지 바로 한번 가봅시다. 렛츠고! 자 우선은 이즈 모드로 진행을 하고요. 이야 근데 이제 이즈 모드도 풀어야 할 퍼즐이 워낙 많다 보니까 깨기가 쉽지가 않아요. 처음 하신 분들은 굉장히 많이 헤매실 것 같아요. 데이 원! 와... 이거 얼마만에 플레이해보는 그램입니까 여러분? 예. 오늘도 한번 가볍게 탈출해보자고요. 오케이! 자 자동차 키 발견했고요. 일단은 여기에 자동차 키가 있다면 큰 패턴은 똑같을 겁니다. 우선은 이쪽으로 내려가고요. 살펴보고 뭐 딱히 있는 건 없네요. 이쪽에 벤지가 있고 그렇다면 여기 안에는 손잡이! 우선은 빠르게 석공부터 먹어주자고요. 야 이거 진짜 얼마만에 써보는 석공이냐. 자 여기 바로 내려가가지고 어? 어 뭐야? 어? 이거 자동차가 뭔가 좀 바뀐 것 같다? 아니 원래 이런 모양이 아니지 않았나요? 되게 약간 작아진 것 같은데? 옛날 보다? 아 요번 패치를 통해 자동차 모습도 살짝 바뀐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올라가가지고 빙고! 으아악! 으아악! 너무 여유부렸네. 아 이즰모드라고 방심하면 안 되겠어요. 너무 생각 없이 나갔어. 어 안 돼 안 돼. 아 이거 또 잠겨있을 거 아니야. 어? 어 뭐야? 어? 이즰모드에서는 이제 이틀차에 문 안 잠깁니까? 오케이. 할머니 돌아오면은 그대로 한 바꾸 돌아서 그대로 돈 다음에 내려가가지고 외뽕키 먹어줄게요. 할머니 저 여기 있어요. 손주가 오랜만에 왔습니다. 아유 손주가 간만에 또 찾아왔다고 반겨주는 거 보세요. 자 그렇다면 여기 위쪽으로 올라가서 바로 석궁키 챙겨주고요. 아주 순조롭게 탈출해보자고 오늘은. 자 그 다음에 석궁 먹고 자 이제 할머니 한번 깔끔하게 기절 시켜주도록 합시다. 헤헤. 우와! 어우 깜짝이야 언제 왔어? 어우! 자 일단은 빨리 기절 시켰고 자 여러분들 이쪽에 새로운 장소가 생겼다고 합니다. 바로 이곳이에요. 뭐야? 아니 하하 제 뒤쪽에 문 보이시죠? 원래 여기 아무것도 없던 구간인데 여기에 바로 문을 열면은 짜잔! 오오! 와! 아니 이거 슬렌더리나 엄마잖아. 아 그렇다면 이 방은 슬렌더리나 엄마가 쓰던 그런 장소인가 보네요. 어 여긴 또 햄머가 필요하네? 망치가 아까 지하실에 있었거든요? 그거 챙겨주도록 합시다. 그리고 여기 내려가면은 와우! 지하실이 또 있네요. 여기는 하수구 구간인가 봅니다. 어 여기 또 개구멍도 있고요. 이쪽으로 또 숨어야 되는 그런 건가 보네요. 자 그리고 이 안쪽에 보면 띠영! 새로운 방이 생겼어요. 여기 그냥은 잠겨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거 다트를 맞춰줘야 되거든요? 어 이 석공으로다가 저 관역을 맞춰줘야 돼요. 그래야지 저게 탁 치면서 문을 여는 그런 구조거든요? 허잇! 나이스! 한방 컷! 네 여기 문을 열어주고 프리즈 트랩! 어 새로운 아이템이 생겼다는데 이게 그건가 보네! 오케이 이건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어? 이건 뭐야 근데? 어? 아 새로운 패실! 얘구나! 뭐 너 비둘기야 까마귀야? 짜식 이거 얘가 플레이아웃 스킬을 들고 있네? 그럼 너 보내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일로와 석공으로 꿀쩍도 안 하는데요? 그럼 가져갈게 뭐야 이거 어떻게 꺼내야 돼 그러면? 아 아 아 여기다가 그 새 모이 뿌려다가 정신 못 차리고 어? 꿍쩍꿍꿍꿍하는 사이에 플레이아웃 스킬을 챙기라는 얘기네요. 오케이 오케이 저것도 나중에 처리를 하고요. 자 그럼 빨리 이제 나가 봅시다. 새로운 방도 구경을 했고 탈출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망치랑 저거 위치 확인했으니까 할머니 한 번 더 재어줄게요. 우와 할머니 들어가세요! 자 그럼 이거를 떨군 사이에 저는 빠르게 이제 본격적인 탈출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신 못 차리고 누워 있을 때 동안 1층에 요거를 자르고 그 다음에 지하로 내려가서 아 그 다음에 3층에 이거 미리 올려놓을게요. 그 다음에 망치 작업을 좀 해야 되거든요. 챙기고 때려 부셔 때려 부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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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니까 여기 아래쪽에 그 새로 생긴 방에 말이죠. 저기에 생겼더라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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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부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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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샷건 재료구나 그렇단 말이지 샷건 재료가 여기 하나 있고 자 그럼 샷건 재료는 나중에 만들고요. 오 와 와 와 클났다 벌써 4회차야? 자 문을 열 겁니다. 열어 잘 가세요! 이 틈을 타서 빠르게 작업해야 돼요! 잠깐만 내가 망치 어딨났더라? 망치 위쪽 가가지고 이거 문 열어야 될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위쪽으로 올라가서 다리 만들어주고요 위쪽으로 넘어가서 오랜만에 저것도 한짝 잘라줍시다 제발 여기서 떨어지면 안돼 진짜 갑분싸다 으으 어우 어우 쫄려 그 다음에 잘라주고 이거 손리바퀴 챙기고 할머니가 슬슬 부활할 때가 됐거든요 저거 미리 던져줄게요 허잇 자 던져주고 터지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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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 이거 수박이 쓸겁니다 100% 나이스 수박 챙기고 오마야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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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다 문 닫고 마스터키 딱 떨궈주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지하안나 생겼네 얼음 트랩도 좀 잘 활용을 해야 돼요 이거 계속 쓸 수 있는 것 같은데 자 이제 슬슬 할머니 부활할 때 된 것 같거든요 문 열고 트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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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챙겨오자 트랩 트랩 여기에다가 일단 문을 닫아 놓는 거예요 할머니가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들어 완벽한 트랩이에요 무조건 밟을 수밖에 없어 저거는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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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요 온다요 제발 밟아라 밟아라 크라체 파이어 와우 할머니 그대로 산상조각 날버렸습니다 자 이때야 이때 그 다음에 위쪽으로 올라가서 놈의 거미가 튀어나와가지고 저는 이때 아이템 하나 챙길게요 아 이거구나 아 이게 세모이구나 이걸로다가 까마귀 구간 있잖아요 거기 보내야 되거든요 이거는 이거나 먹어 자식아 오우 자 챙기고 나이스 아하하 거의 다 왔는데 마스터키는 저기 안에 들어가있고 이제 저기에 페드라키가 들어있을 겁니다 나이스 페드라키 챙기고 어우 이거 부활 타이밍 잘 잡아야 돼요 진짜 제가 트랩 한 번 더 발동시킬게요 진짜 트랩이 아무리 봐도 개꿀이에요 어어어야 내가 울면 안 돼!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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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요 선생님 저 좀 살려 주세요 어 이거 트랩 잘못 발동시키면 내가 죽는구나 여기다가 이제 소환해야 돼요 일로와 어그로르 또 잔뜩 끌어줍시다 할머니 손주가 아주 재밌는 놀이를 준비를 했어요 그대로 올라오시면 됩니다 네 할머니 서프라이즈! 하하하하하 와우! 이거 진짜 트랩을 적재적소에 잘 써야 돼요 아잇 이제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탈철 성공! 이지 모드도 겁나 빡세! 오 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그레니 새롭게 적용된 대규모 업데이트 한번 재밌게 플레이 해봤습니다. 이즰모드도 동선 좀 확실하게 짜놓지 않으면은 이게 이동 범위가 상당히 넓어져가지고 게임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즰모드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른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또 그레니 콘텐츠가 있다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들 안녕 감사합니다.